나 브론즈 1등 이게 왜 안 나와요 브론즈 2등이야 저 골드 가져올게요 저 골드 가져올게요 뭐지? 왜 브론즈 뜨지 이거? 이게 왜? 아니 이 계정이오 마스터 언저리까지 갔던 계정인데 저번 시즌에 아니 그니까 왜 브론즈 2등이야 왜 뜨지 이거? 와 하여간 그 라이언 일 일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마부딱 마부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중소기업 게임 수준 이걸 V를 준다고? 와... 와 새삼 억울하다 갑자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트위치 방송 아 뭔가 작년에는 되게 트위치 방송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방송하기도 싫고 막 하면은 막 뭐 좀 막 하여튼 되게 사람이 부정적이고 이랬는데 2019년에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다행히 원래 같으면 사실 모카 형이랑 그 낭방님이랑 하고 있는 거 봤으면 당연히 말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걸었어요 오늘 완전 환영이지 아 완전 저 돈은 모카 님이 갑자기 밥 세져가지고 그래요? 제가 풀고 있어요 사실 뭐지? 애교 매지컬랑은 뭐지? 뭐가 맞는데? 매지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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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like 수출이 형이가 매지컬랑? 내수용인가? 이런 거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만약에 낭방님이 초대기업 됐을 때 이거 영상 없애버릴 수도 있어 클립 들고 있어야 돼 우리 마재형은 얼마든지 수출해 주셔도 자본주의 앞에 평등하다고 하시는 그눈이 마음껏 수출해주셔도 됩니다 아 이게 뭐야 탑에서 배전보가 울립니다 아니 배전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예측한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라인도 딱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측된 플레이였습니다 골드라서 이런 큰 그림 모르시나? 그래도 더운데요 낙관님은 골드지? 아니에요 낙관님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형은 브론즈인데 골드를 어떻게 알아? 나무 올라가면은 뭔가 욕심이 잘못 생기나 못 올라가겠어 그니까 이상하게 뭔가 그런 거 생기잖아 내가 이놈들이랑 했는데 이걸 못 이기나? 우리 편 탓인가? 사람이 점점 주관적으로 바뀌어 객관적으로 와 요즘은 골드 앞에서 브론즈가 입이 자유분방하네 뭐라고? 마재형 나혁이 5마 넌 남아있는데 이 판 지릴 등 5만 콜 콜 아야야 아야 목화님 오늘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과장님 낙인도 못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이 저 잘할 건데요 왜? 완전 잘할 건데 한결같이 하십시오 아 저 한결같이 완전한결같은데 어 뭐지 이거? 낫대는 말이야 브론즈 면 골드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골드님이 조용히 농사만 지었단 말이야 낫대는 말이야 아 이거 싸워야되는데 왜 안나오지 원래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영업용 매트를 써야되고 그건 맞아요 사람이 영업용 매트를 써야되고 돌았네 이거 이게 안죽어? 이게 안죽는다고? 이게 안죽는다고? 이게 안죽는다고? 와우 마이코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얼마에요? 5만원 진지해질만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 5만원이면 적금이지 밥이 몇 끼여? 하아 근데 마이코님 우리 팀들이 긴장 1등이 트위치일 것 같아 걱정 마십시오 저는 후반 뻥뜨리니까 트위치가 지금 여행을 잘 다녀 뭐지? 오 나이스 오요오요 낫대는 남한님한테 뭐 잘못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했는데? 구독도 했는데? 구독 리액션 지켜서 그런거 아니에요? 구독을 했는데 구독 리액션을 받는건 당연한 대가 아닙니까? 그것은 구독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잠깐만 나도 진령이 1등 3만원인데 잠깐만 잠깐 뭐라고? 하하하하 아니 공동 1등은 안되는데 저한테 3만원 드시고 2만원 얻으시노? 이거 하아... 잠깐만요 2만원이라도 얻으시노? 룰루 아니에요? 룰루 아니에요? 워딜이네요? 아 워딜이에요? 룰루 아니었어요? 워딜이네요? 걱정 마십쇼 제가 1등을 해버리겠습니다 돈에는 쟁취하는 것 아 근데 잠깐만 그래도 한 명이랑 이거 해놓으면 좀 괜찮은데 맞아요 나는 브론즈다 귀엽게 외치면 30세꼬 아우 잠깐만 이런 미션이 뭔데 뭔데 뭔데요? 나는 브론즈다 귀엽게 외치면 30,000원 하하하하하하 하하 대박 게이든 안녕 아예 한마디 한마디에 30,000원이잖아 방송 게이든 아니 30,000원 죽으면 더운데 흑역사에 가죽을 좀 더운데 아 지금 고민하다 죽었어 죽은 김에 흑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돈이죠 나는 브론즈다 브론즈에요 안녕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헬로우 해제 이거 아니다 어? 렉선이 있다 죽여버릴까? 이제 어? 아싸! 어? 가실래요? 있으면 이겨요 이긴 이깁니다 이겁니다 배우 맞출 수 있 어? 아 약간 미련이 많은데 미련이 많은데 흐흑 이거 2대3 이길 수 있는데 해보실래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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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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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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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진지하게 게임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난 스위치 데스 수 1위에 인식됐고 아리 딜 1등하면 마재영에게 인식됐고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미션이 복잡해? 아니 뭐 데스 1등 있고 아리가 딜 1등하면 있고 내가 딜 1등하면 있고 뭐야 왜 이렇게 섞여있어? 아 족신 나왔어 애들 왜 그래요? 잡으신 거예요 이거? 렉사이오? 죽여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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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량 올린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이 뭡니까 뭡니까 뭐죠? 무슨 일이죠? 어?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나 썼어 아 놀래라 나 1등 나 퀴즈를 해야 돼 퀴즈를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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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안 돼! 아 아 아 어 오케이 딜량 올리겠습니다 어흑 어흑 당신 너무 과차없습니다 전 상관없어요 위도 들어갔어요 어 아 아 괜찮아요 딜량 올렸습니다 킬이 아니야 우리 미션은 킬이 아니야 어차피 어차피 킬이 아니야 킬이 아니야 킬이 아니야 킬이 아니야 킬이 아니야 그렇지 세 명분 킬이 아니야 세 명분 킬은 깐 거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 너무 세 잠깐만 어이구 잠깐 어 딜량 여기 나오네 그렇지 잘한다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딜량 올리러 갑시다 딜량도로 딜량도로 안 돼 받아갑니다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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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빨리 빨리 밀어가지고 그냥 2 대 3으로 싸워버려야 돼 싸워버려야 돼 궁도 빠졌으니까 쟤들 들어올거야 무조건 들어와요 궁 빠졌거든 우리가 시비로 궁 빠지는거 봤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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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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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됐습니다 코인 빨았습니다 코인 빨았습니다 한 3천쯤 올렸습니다 아 아 그때 트위치 드릴 중에 트위치 데스 1등 아니면 수익 0원이다 아 이거를 아 그건 줄 알았네 오케이 어 이기는게 아니었나 어 이기는게 아니었나 이기는게 아니었나 어 나 궁 안썼어 어 왜 졌는지 알았다 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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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십시다 아 내가 딜윙 올려야 되는데 쟤가 다 올렸어 어 어 내가 본거 아니죠 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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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시다 가십시다 아니 왜 그걸 모르는데 안나와 계속 이해를 못하겠네 왜 안나가는거지 총을 왜 도망가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라도 맞추면 데미지가 오케이 좋아 잡고싶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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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오케이 암홀은 짓다 암홀은 짓다 안늙었어 나보다 늙은 사람 트위치 넘치는데 왜 내가 늙었다고 오케이 딜량 올려야된다 딜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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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게 한 번 더 와호어 오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한대만 더 한대만 더 저 살아나누네 한대만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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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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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셨어 와 이거 심판의 시간 인데요? 와 이거 심판의 시간 인데요? 아 나 아닌거 같은데 박수보니까? 와 트위치 4만 미쳤어! 트위치 4만 2천 와 나 3만 5천 아 트위치 진짜 잘했구나 트위치 데스 8데스 내가 더 죽었어 어 데스 1등 트위치 1등 아니 내 데스 1등이라며 와 트위치 친구야겠다 딜을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하죠? 후크 후크 됐다